불을 껐다 켬으로써 그 위에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지? 혹시 그 3개가 아니었던 건가? 더 있는 건가?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이게 아니고 길지 아 이제 끝났네요 어? 아니네? 남아있네? 그럼 가야죠 아 뭐지? 너무 어렵네 감이 날 쳐? 흠 뭘까요? 그 방에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불을 껐다 켠다라 난 여기는 가기는 쉬워가지고 그 선인장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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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것 양자신호는 분명히 찍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나? 아직은 아닌가? 아 아 아 아 여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 여기 그렇지 와 여기 진짜 헷갈린다 여기까지는 양자 그거나 아니네 여기를 지나면서 양자 그걸로 바뀌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오케이 여기 올라가야 되겠다 모래가 저항력이 좀 세더라구요 자 저 연료를 채우고 저기 위로 착륙 하고 여기 서야돼 자 다음 여기로 착륙 자 다음 저기로 착륙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임장 교신 길은 여기서부터는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생긴다 생긴다 오케이 자 왔어요 이 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아 너무 어렵네 일단은 저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맞는 것 같거든요 한 방에 그렇게 많은 퍼즐을 넣어놨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 이 방 안 와본 곳인 것 같은데 아 콜루스 아 이거 슈리딩거의 고양이 같은 느낌인가 양자와 얽힐 수 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게 다인 것 같구요 오케이 어 여기가 이제 나가는 곳이고 여기는 저도 와봤습니다 여기도 와본 곳이구요 랜덤으로 움직이네 여기도 방금 거기 방금 거기 어 여기 어 여기 나갑시다 끝난 것 같아요 우주선 아까 아 여기 밑에구나 어 여기 우주선 좀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가능 쌉가능 오케이 다했습니다 자 이제 거기 한번 가보고 끝낼게요 그 지도에 있는 빨간 그거 지도 밖으로 가면은 바깥에 보이는 이것 저거를 찝을 수 있나 이거 찝히진 않네 내가 지금 여기 있네요 야 이건 근데 너무 찾기 힘들겠는데 네 어 여러분 이거 네네 내가 인정했고 인정했고 그것도 일 낙서 그것도 아 이건 안되겠다 그냥 아 딴 데 갑시다 이제 뭘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안한게 또 뭐가 있죠 어 탈출 비행사 검은산 달기 줄기에 함선이 또 있는데 여기 너무 어려운데 이 뒤집은 도시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애쉬 트윈탑에 가면은 모래가 많이 빠져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태양정거장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쉬 트윈 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오호호호 제대로 도착했는데 여기가 에시 트윈 탑이거든요 일단 여기 내립시다 아.. 여기죠 음 음 맛있다 저기다 저기다 아..C 선인장 선인장 복병이 너무 많아 이거 봤던건가? 봤던건가 본데 봤던거나 중요하지 않은거 이쪽으로 가야되나 저쪽으로 가야되나 오.. 드러나고 있다 어..이거 모래 맞으면은 오케 오..여기 처음 와보는거 같은데 저기로 날라가거든요 여기좀 숨어있겠습니다 이거 순간이동 이거 순간이동 깜짝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순간이동거 부포 아닌가? 음.. 여기 서있으면은 순간이동 순간이동 할수있는거 아닌가? 원래 이렇게 생긴거에 서있으면은 딱 크기 맞을때 분해지던데? 여기좀 서있어봅시다 아아아아 어 어? 됐..됐긴 했는데 어? 여기 어디? 확실한건 처음오는곳인거 같다는곳? 여기 지도 여기 현재 위치 에잉? 갱 목재하로였네 흐흐흐흐흐 나 근데 여기와본적이 있나? 한번도 안왔구나 여기 다시 음.. 일단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목재하래로 화로로 가는곳인가? 여기가 에쉬 트윈이잖아요 내가 가고싶은데가 어디였지? 태양정거장 그럼 태양이랑 맞을때 어?C 여기 계속 오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태양..가는곳이 아닌가? 목재하로가 지난 다음에 해야될거 같아요 일단은 저거 한번 지나고 그 아픽 이하 치 치 완전 여기는 목재화로만 가는 텔레포트 지점일 수도 있기는 하죠 오케이 어 태양 아씨 또 또 목재화로 태양이랑 목재화로랑 항상 거의 일치하는 건가 근데 텔레포트는 한 군데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번에 화이트홀 정거장도 보면 한 군데만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와봤던 곳이죠 어! 아! 오케이 그런 거였구만 여러 개가 있었어 여러 개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어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어 설마 이번에도 목재화로는 아니구요 오우쉣 제발 버텨 이 악물고 버텨 오케이 여기는 왜 아무데도 안가지? 여기가 태양정거장이 맞는데 방금 그 모래폭풍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친 거일 수도 있어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근데 이거 공전주기랑 아니지 자전주기랑 위성의 공전주기가 같나? 여기 계속 아무데도 안가네 고장난건가? 거심은 저번에 해봤고 여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태양정거장이 안 보여서 그러나? 어쨌든 안됩니다 여기 오우쉣 또 온다 날 지켜줘 어 여기도 있네 아 아까 거기는 고장난거고 여기가 되는건가? 오 오 된다 뭐야 여긴 어디? 엔시트윈에서 여기로 온거네요 아까 여기서 왔지 여기 다 돌아본거 같은데? 아 아까 여기서 왔구나 여기가 끝 아닌가? ak 오우쉣 선인장 계급형 오 여기 하나 더 남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닦혀 있네 어씨 연료 다 썼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 쓰읍 아 어쨌든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자살 자살 간다 제일 높은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야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흠 그러면 다른 데 갔다가 애쉬 트윈으로 돌아오는 걸로 합시다 태양 경고장 갈 수 있을 것 같애 어쨌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가야 하나 그거를 모르겠네 아직 거심 중심으로 가는 방법 그 절연체를 입는 방법 해파리 검은산 달기 줄기에서 함선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찾을까 함선은 아 모르겠네 자 지도 모드 쌍둥이인 걸 볼 끝 애쉬 트윈 프로젝트를 가봐야 되구요 여기도 끝 블랙홀 펜듈럼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도대체 여기도 여기도 나중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나 모르겠네 아 아 이제 거의 끝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3사추적 모듈이 일단 저기 중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세계 중 하나는 산딸기 줄기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왜 산딸기 줄기에 넣어놨지 함선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지? 성지가 도대체 뭐야 요거 진짜 모르겠다 태양정거장 아 너무 어렵다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네요 안 풀리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검은산딸기 줄기 검은산딸기 줄기 한번 가볼까 여기는 근데 신호를 탐지해야 되나 여긴 양자변동이 전혀 없네요 아 조난신호를 따라가야 되나 아 맞네 조난당했다고 했으니까 너무 빨리 가지마 너무 빨리 가지마 자 검산딸 갑니다 어 양자비선 어 양자비선 어 양자비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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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좋지 않아요 저기다 자 자 아귀 안 만났습니다 아직 자 들어왔어요 저쪽이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는 악의 없는 공간인가? 오오 찾았다 오 저기 뭔가 길이나 있네 여기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조난신호가 있었구나 일단 미확인신호 체크해주고 함선으로 돌아가서 피해를 복구하거나 함선으로 갔대요 음 이거는 탈출 함선에서 나오는 두 개의 뚜렷한 신호 음 길이 여러가지가 여러 곳이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근원지의 신호 음 함선의 신호를 따라갈건데 그중에 가까운데로 갈거래요 영화만 읽어봅시다 비행선을 탈출하지마세요 오케이 좋아요 진행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자 내구조선 자 이제 구조신호를 따라가면 안되요 이제 구조신호는 더이상 없습니다 어 여기 불빛이 아마 자기네들이 간 곳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것 같거든요 요거를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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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함선이야 아 이거 거기네 다 죽었네 여기서 노마이 이게 그 이제 목재화로랑 연결된거구나 노마이 다 죽었네 오케이 백 번째 탈출비행선이 그건 목재화로에 있다는건가? 여기서 신호가 났다는거는? 여기로 한번 그거 보내봅시다 여기가 어디지? 함선이네? 아 함선에 붙였다 그럼 이제 중복신호를 따라가면 되네요 좋아좋아 오케이 이제 요거 프로브 런처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중복신호 1.4km 오케이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오케이 가자 왜 다 꺼졌지? 일단 좀 천천히 경찰 아귀다 아 제발 일단 이렇게 계속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속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 아귀들을 벗어날 때까지 천천히 가봅시다 야 야 근데 이 아귀의 그 거대함을 VR로 보면은 진짜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 이빨 하나가 거의 진짜 집체 하나에 꼭 들어갈만한 크기입니다 경찰 1.7km 1.7km 너무 느려 왜 불은 다 꺼진거야 탈출 어 탈출 버튼을 열 수도 있구나 아직 내가 모르는게 맞네 망원견도 있네요 아 이게 텔레스코프 그거 신호 그거 탐지기 말하는 거구나 자동 운항 요거 탈출 말고는 다 써본 것 같긴 하다 어 이제 됐나요? 된 것 같은데 또 아귀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오씨 아귀였네 큰일났는데 어 부딪히진 않겠다 다행히 1.2km 2.2km 어 저기로 들어가야되는데 여기 밑으로 지나가면서 저 안으로 쏙 들어가버립시다 오케이 이정도면은 아귀 오기전에 도망갈 수 있어 오케이 이번에는 제발 아귀 안보인다 자 출발 오 다왔다 함선이다 함선 노마이 함선 오우 여기는 아귀는 없는 것 같네요 오, 정찰 오, 쉿 처음 이걸 찾은 진짜 이게 현실이라면 얼마나 소름 돋을까 일단 여기 세워두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오, 일단 여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오, 산소 있어 오, 이게 뭐야? 이거 그건가 보다 조종실인가 보다 이거 좀 무서우니까 딴 데 먼저 갔다 와 볼게요 그냥 갑자기 막 아기한테 돌진할 것 같아 어, 다른 데 없어 근데 이건 뭐지? 이건 뭘까? 뭐야? 뭐야 오 오 오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오, 퍼즐인가요 이거? 오 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 퍼즐인가봐 음 오 위층도 있네 오 망가졌대요 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서진 것 같은데 이거를 새 워프코어를 찾아야 되나? 아... 워프코어 얘기가 막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아래층도 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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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퍼즐인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일단 나한테는 단서가 없는 것 같애 확실한건 아직은 단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주선으로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1지 탈출 비행선 노마의 무덤 함선 오케이 난 여기서 할 수 있는건 다 했네요 음 그럼 이제 거기로 갈까요? 노마이의 흔적은 뒤로 하고 애쉬 트윈 와 진짜 크다 근데 아직도 전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애 자 이제 어디로 나가면 되죠? 저기 뭔가 출구처럼 생겼는데? 저기로 나가면 우주로 뿅 하고 나가겠지? 그게 검은 산딸기 줄기니까? 깜짝이야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애쉬 트윈 오 터지기 직전인데? 애쉬 트윈 안보이네? 이거 양자위성 아니야? 아 거심이구나 애쉬 트윈 이미 늦은건가? 늦은건가? 아 여기다 이미 거의 태양 근접했네요 이미 태양정거장이 없어졌기때문에 가는게 의미가 없겠다 오우 쉣 아 안녕 친구들 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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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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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으음 으음 tam est